저기 있다! 저기 있다! 안녕하세요! 왔습니다! 네! 이곳에 잠시 있는 7명의 정보 제공자를 찾아 그들이 갖고 있는 글자를 모아 정보를 획득하라 저 붓던 암호 밤바람밤 밤밤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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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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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혹시 사장님! 밤밤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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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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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죄송합니다! 사모님! 혹시! 밤밤밤 밤밤밤 밤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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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악수! 네! 감사합니다! 빨리 얻어야 돼 이곳에 잠입해 있는 일곱 명의 정보 제공자를 찾아 그들이 갖고 있는 글자를 모아 정보를 획득하라 밤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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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뱅 밤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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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회사진행 선배님! 혹시! 밤밤 밤밤 방 두 번째 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어디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수고하세요! 수고하세요! 가방은 치워라! 정보 제공자로 이겨라! 대결 종목은 카드장 맞추기! 이 카드 안에는 10쌍의 짝이 있다. 그 짝을 나와 대결을 해서 많이 맞추면 힌트를 가져갈 수 있다. 대신에 이 중에 한 쌍은 나와서는 안 되는... 나와서는 안 되는 쌍이고 그 카드가 나오면 상대방에게 순서가 넘어간다. 어제보다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. 많이 지치셨어. 물 쪽으로. 서투르구만. 아니 아니라서. 손짱 날아다 걸리면... 내가 배운 사람일세. 아이 아이 뭐! 아 단팔이요? 나 먼저 안다. 이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순서가 넘어간다. 강민 선배님. 강민 선배님. 강민 선배님. 강우수 선배님인데? 아 최민수 선배님이구나. 아... 아 송지효? 손예신. 수우지. 몽균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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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근형? 몽근형 몽근형 음 하하하 손혜진 손혜진 누나 신세기 형 이번엔 내가 이긴 거 다행히